아, 예뻐. 강릉 석주 괜찮지? 여기가 여기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 여기 소금방이 파는데 품절이 안 됐으려나? 사람 진짜 많은데? 3시 이후에 구매 가능하게 근데 무슨 소금맛이야? 여기가 몇 개 살 거야? 나 몇 개 사지? 우리 다 담배한 고려한 피곤 그니까 그치고랑 호박이가 더 많아 지금 먹은 것 같다 이곳은 타이로 정말 맛있어서 그치고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곳은 저 사이도 먹었다는 거 그치고랑 함께 먹었을 때 지금 이곳은 다닐받아졌어요 이곳은 다닐받아집니다 이곳은 다닐받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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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소금빵 3개랑 카야 크루아상 하나 주세요. 비닐봉투 3개가 하세요? 네. 어... 아니요. 아니요. 그냥 종이봉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살짝 머스컬러. 아니 제니가 얼마나 핫하면 이름이 제니 옐로우야? 이렇게 살짝 크랙 있는 유광도 예쁘다. 근데 나는 요새 또 차콜도 차콜인데 네이비도 땡긴다. 네이비도 예쁜 것 같아. 네이비 그레이. 네이비는 되게 딥해요. 네이비. 이것보다 더 있잖아. 깜깜한 네이비. 그런 거에 진짜 예쁠 것 같아. 와, 손님! 이거 원래 다 넣어있어. 와, 손님! 예수님! 예수님! 찰칵. 예수님! 오늘은 좀 빨리 해달라고. 그니까. 예수님! 시간도 아니고. 아 진짜 맛있대 진짜 맛있대 너무 맛있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뭐라고? 어라 파스타? 어라 파스타 드세요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다 내추럴 와인인가요? 컴퓨터 한 번 줄게요 내추럴이 많아 귀엽다 이승 왜 이렇게 이래 아 근데 빵이야! 아 근데 빵이야! 아 예뻐 내 파우치야, 내 전용 파우치 소금빵 부자 어? 그거도 아니고? 피터치! 왜 말했지? 나 이거 선택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면 돼? 예쁜데? 그치? 너무 귀엽지 않아? 지금 이게 빵빵해서 그런데 이게 빠지면 더 어울려 근데 작은 거 너무 예쁘지? 내가 말했다고 그랬지? 귀여워 실버 너무 좋아해 색깔이 어? 이 색깔도 예쁘다 응 색깔도 너무 잘해 뭐지? 뭐지? 오이 뭐지? 오늘 그때 입구로 진입하세요. 엄마, 아빠. 컷! 아 메뉴 너무 조심스럽다 아 메뉴 너무 조심스럽다 와 아빠 뒷모습은 되게 젊어 보여 아 이렇게 샀다 아 잘한다 이거 이 춤을 춰 아 괜찮은데? 잘 어울린다 이게 뭔데? 이렇게 해야지 이거 진짜 활도웠어요 진짜 활도웠어요 태방에다 갈까요? 야 뒷 진짜 잘 나온다 멋있게 나왔는데? 쏘는 괜찮은데? 약간 경찰같은 여경 이렇게 풀이 나온다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멋있으세요 이렇게 뭔가 연구원 옷을 입고 계셔가지고 실험복 드릴까요? 어? 어 제가 실험복이 있나요? 갑자기 뭔가 출세한 기분 갑자기 뭔가 출세한 기분 많게는 끝까지도 들어가서 해보고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G2가 안되는 것도 있어서 폴 같은 제품이나 미테리스만이 들어가지고 햇빛에 닿으면 며칠만에 다 갈색으로 떠날 거예요 저희가 이거 책분만 1도 5개 올려가지고 진짜요? 눈물 게 없습니다 우와 우와 하enne 하enne 그리고 너무 이쁘다 진짜?? 샤웅 샤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